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김진표더라고요 김진표가 막고 있더라고요 양평고속도로는 물론이고요 국정조사, 특검 사실 다 누구 때문에 지금 막혀 있다? 다 김진표가 막고 있더라 이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사실 지금 제가 몇 달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표가 자꾸 발목을 잡는다라고 그랬는데 이 김진표의 발목잡기가 계속 돌을 지나치고 있어요 정말 김진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재명 발목 잡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김진표 정말 야비한 놈이에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원래 이렇게 대결이 됐었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지금까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년은 국힘당이 가져가고 그 다음 1년은 민주당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바꿔서 국회문방위원회는 1년은 민주당이 갖고 있다가 그 다음은 국힘당이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우리 정청래 의원이 정청래 최고위원이 국회문방위원장을 하다가 국회 행안위원장으로 옮겨가게끔 돼 있었어요 이거를 원래 착착착착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브레이크가 잡혀버립니다 누군가가 정청래 의원의 국회 행안위원장 선임을 막았죠 그래서 중간에 정청래 의원의 공개 붕 떠버렸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사이에 국힘당은 문방위원회를 장악했습니다 그 문방위원장이 누구예요? 장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청래 의원은 결국 국회 행안위원장을 못 갖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이 과정이 외형상은 민주당 내부에서의 갈등 특히 수박들이 정청래 의원을 겨냥을 해서 정청래 의원을 일부러 끌어내리기 위해서 장난질을 친 거라는 게 명백해요 하지만 이 수박들이 장난질을 칠 수 있도록 해준 게 길을 열어준 게 바로 이 사람이죠 김진표가 이거는 여야가 합의된 거니까 합의된 대로 하시죠 라고 했으면 절대 정청래 의원의 중간에 붕 뜨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청래 의원을 중간에 붕 띄운 게 사실은 누구다? 얘야 얘는 지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아주 이너선트한 것처럼 순수한 것처럼 딴전을 피우고 있지만 사실 이놈이 다 한 거지 김진표의 가장 대표적인 오른팔이 누굽니까? 실은 박광훈이에요 그러니까 박광훈하고 김진표이 둘이서 장난질 다 친 거야 그때 민주당 원내대표가 누구였다? 박광훈! 그러니까 김진표가 그 전부터 뭔가 이재명 체제에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었던 겁니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안 되는 거야 지가 원하는 걸 이재명이 안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발목 잡고 계속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뭔가 일이 처리 안 되게끔 계속 지랄다는 거야 얘는 겉으로는 민주당 출신이지 아니야 얘 평생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인가 하여튼 이쪽 모피아 쪽 사람이에요 재무부나 재경부 하여튼 이쪽 사람이고 이 사람이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사람을 발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실 이 사람 사실 적폐예요 호남 출신이다 뿐이지 적폐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워낙에 호남의 인재가 없고 좀 호남의 인재가 될 만한 사람들은 그냥 다 중간에 다 다 커트되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라도 끌어다 썼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줄 알고 지 멋대로 설치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때 경제정책 노무현의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린 가장 원흉이 이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뭔가 개혁적인 경제정책을 피려면 몇 시간이고 붙들고 앉아가지고 안이 되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의 발목을 이놈이 잡고 있어요 김건희 고속도로,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를 맡고 있는 게 김진표고요 국정조사도, 특검도 다 김진표가 맡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일단 김건희 고속도로 얘기부터 하죠 이 김건희 고속도로 국정조사 이 국정조사가 7월 달에 국정조사 요구안이 된 겁니다 이 국정조사에는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180석이 훌쩍 넘는 그런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이 정도면 그냥 패스트 트랙이었어야 돼요 국힘당이 반대해도 그냥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국정조사라는 거는요 국회의결을 거칠 필요도 없어요 일단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국정조사는 자동 발동이에요 뭐만 하면 된다? 국정조사 계획서만 의결해주면 돼 어디에서? 본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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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 계획서만 의결이 되면 그때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다? 7월 달이었어 근데 지금 몇 월이에요? 10월이에요 석 달이 지났네? 뭐 한 건데? 어떻게 됐는데? 국정조사는요 국정조사는요 대통령 거부권도 없어요 그리고 180명이 동의를 했잖아요 그랬으면 국힘당 반대도 못해요 이거 패스트 트랙이야 바로 일사 천리야 근데 지금 뭔데? 왜 안 되고 있는데? 왜 안 되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왜 감감 소식이냐 원래는요 국회에서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합의만 하면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표결에 부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얘가 표결을 해주면 땡인 거야 그걸로 되는 거였어 근데 지금 왜 안 되죠? 확인해봤어요 자 이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정조사 및 감사에 대한 법률 제3조 1항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 한다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반드시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해야 돼 이거는 의무예요 의장은 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를 회부하여 확정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조사 요구가 있는 그 즉시 국회의 개회 요구가 있는 걸로 본다 뭐다 이걸로 그냥 끝이야 4분의 1 이상의 요구하면 그냥 땡이야 근데 왜 지금까지 안되지 여기서 걸린거죠 본회의에 보고하고 어디에서 조사를 할 것인지 이거를 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아직까지 안 정한거지 이걸 안 정한 경우에는 뭐 이걸 누가 정할 수 있다 의장이 정하는거지 이걸 안 하고 있는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걸려있는겁니다 볼게요 지금 현재 제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재 국정조사라는 제목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뜹니다 이 중에서 처리가 된거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국정조사예요 이게 이미 국정조사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빼고 나머지는 하나도 진행된게 없어 다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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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만 돼 있지 진행이 안돼 그러면 이렇게 접수는 돼 있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는게 뭐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장 위에 올라가 있는 이게 바로 뭐다? 예 바로 양평 김건희 고속도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입니다 7월 27일에 접수가 됐는데 아직까지 접수만 돼 있어요 그 다음이 진행이 안됐어요 이게 뭔데? 예 김진표가 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이 국정조사들이 몇 개나 되는지 제가 살펴봤습니다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는 접수는 됐는데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는 국정조사들을 쭉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이 세 개가 있어요 양평고속도로 노선에 관련한 대통령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 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자가 취재하고 있던 기자가 깜짝 놀라서 쳐다보는 모습도 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에 국정조사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장의 불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유병호가 그 개난리를 칠 수 있었겠어요 못 치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지금 못이 돼 있는 상태다 다 접수만 돼 있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고 있다 김진표가 뭉개고 있는 거지 또 있습니다 윤석열 집무실 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이것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자 우리 벌써 잊어버린 거 있다 그죠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작년에 관저 옮기면서 그 지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지들 가까운 사람들한테 공사 입찰 주고 그 다음에 안정권이니 이런 새끼들 막 채용하고 막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에 대해서 국정조사 하겠다고 했었잖아 근데 그거 했어? 이것도 지금 잠자고 있네요 아니 언론에서 시민들이 열심히 난리 치면 뭐해 이거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이게 뭔데? 벌써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이거는요 김진표가 국회의장이 된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 이후 2022년 이후 것만 살펴보았을 때 이런 겁니다 그 이전에도 더 많지 자 보세요 이 김진표가 뭉개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만 국정조사를 제대로 했었어도 지금 윤석열이 저렇게 개난리 못 쳐요 이재명 대표 저렇게 붙잡아가고 저렇게 못 해요 이런 거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왜 안 하는데 왜 안 하는데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요 박광훈이 같이 김진표랑 같이 뭉갠 거예요 김진표하고 박광훈하고 한 통 쏘기거든 그게 한 묶음이야 그러니까 걔네들 둘이서 지금 뭉개고 있었던 거야 근데 왜 이제 안 하는지 해야지 자 핵심은 뭐? 김진표인 거야 이게 제대로만 진행됐으면 아니 검사가 저렇게 개난리 치고 있는데 김진표는 왜 가만히 있는데 지는 검사들한테 뭐 검사들하고 뭐 자기들하고 뭐 짰나? 아니면 검사한테 뭐 맥기 놓은 게 있나? 아니면 검사들하고 뭐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것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어도요 검찰이 이렇게 지금처럼 함부로 굴지 못했을 겁니다 보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김진표입니다 문제는 김진표였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더 알아봤습니다 국정조사도 이런데 특검은 봤더니 특검법도 이렇게 줄줄이 밀려 있어요 보세요 보시다시피 이게 다 특검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 리스트는요 작년 이후에 올라와 있는 리스트입니다 올해 것만 올해 발의된 특검만 제가 오늘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막 이거 외에 이거 외에 재작년 것까지 작년 재작년까지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자 보시게 여기에 보면은 최수근 상병 50억 특검 김건희 특검 도이치모터스 특검 이게 대장동 특검이네요 이것도 대장동 특검 여기도 뭐냐 하냐면 채널A 검언유착 특검 여기 또 있어요 왜 이걸 이런 거 안 하는데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이게 국정조사도 여기 있어요 이 판사 사찰 문건 이것만 제대로 해도 한동은 날릴 수 있어요 이 판사 사찰 문건 이것만 제대로 해도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지금 윤석열 징계 사건 있죠 그 징계 사건 재판 이거 하나면 끝나요 판사 사찰 사건 의원 이거 보복 기소 이런 것들 왜 이런 거 안 합니까 이게 올해 1월에 이게 발의가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손도 안 대고 있네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다 누가 문제인 거다 이건 다 뭐냐면 법사위에 쭉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법사위에 쭉 들어가는 이유가 뭐다 박용진 때문이지 뭐 조정훈 때문이에요 조정훈 근데 여기서 또 좀 물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조정훈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조정훈이 합당을 하는 순간 이거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돼서 조정훈의 신분이 바뀌게 된다 따라서 조정훈은 뭐가 된다 지금은 비원내 교섭단체 소속이 아닌 비교섭단체 소속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국힘당 소속이 되면 법사위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다른 국회의원이 채워야 된다 용혜인이라든지 아니면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채우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그쵸? 근데 지금까지 조정훈 뭐하고 있다? 법사위 계속 누르고 있지 왜? 자 한 달 전에 합당한다면서 한 달 뒤에는 합당 절차가 끝날 거라고 주장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네? 꼼사 써 이 새끼도 꼼사 쓰는 거지 여하튼 간에 보세요 줄줄이 특검법이 몰려 있습니다 이것도 다 패스트트랙 대상 돼요 패스트트랙 다 할 수 있어요 왜 안 하는데? 왜 안 되는데? 이거는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지 김진표도 김진표지만 정의당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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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이 얘네들이 이걸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고 있죠 이게 180석 이상이 필요한데 정의당 애들 새끼들 때문에 이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이 사건이라든지 고발사도 사건이라든지 판사사처를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지금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걸 특검으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이거 특검을 하자는데 지금 아 자 이게 다 뭐? 다 진표 때문이에요 진표 이거 김진표가 하겠다고 하면요 내일이라도 당장 패스트트랙 올라오고요 아니 당장 국회에 본회의 올라올 수도 있어요 김진표도 김진표지만 정의당도 문제인데요 참 속 터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김진표가요 이런 짓을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김진표가 이런 짓 한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김진표가 국회의장이 되고 난 직후부터 얘는 계속 이렇게 뒷다리를 잡고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가 뭔가를 민주당에서 지가 아주 국회의장 관두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서 뭔가 세력을 확보하려고 경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한테 뭔가 딜을 걸었을 거예요 근데 그 딜이 안 먹히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지금 꼬장 부리고 있는 거지 우리 식으로 경상도 식으로 말하자면 꼬장이고요 표준말로 하면 목니 부린다고 그러죠 목니 부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목니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 잊어먹었은 것 같아서 제가 상기를 시켜드리는 건데요 양곡관리법 이거 김진표가 막았죠 간호법 이것도 김진표가 막은 거죠 결국 상정 자체를 거부해버렸잖아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진표는요 알아주는 수박이죠 수박들이 김진표한테 그렇게 열광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가지고 체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하는데 그거를 진표옹의 입으로 발표가 돼서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똥파리 새끼들 보셨죠 김진표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표가 사실 제가 박방훈이 지난번 원내대표 되는 거 보면서 제가 짜증난다 진짜 큰일 났다 라고 했던 게 바로 김진표 때문이에요 김진표가 박방훈을 이용해가지고 민주당의 자기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꼼수를 쓰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김진표 김진표계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모두 이번에 공천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김진표 이 사람은 앞으로 무슨 짓을 할 줄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진표가 수원에서 지금 계속 다 계속 이렇게 의정활동 당선이 돼 왔는데 지역이 수원으로 알고 있어요 수원 영통인가 장안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원에서 했더니 그 뿐만 아니라 수원이라든지 경기도 이렇게 수원 주변에 몇몇 지역구가 사실상 김진표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독 보면은 수원 쪽에 그 수박이나 뭐 이렇게 그 배신자들이 많았던 이유가 사실 다 김진표가 찍어넣은 꽂아놓은 사람들 때문이란 얘기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근데 김진표가 이번에 그 사실 그 국회의장을 하고 나면은 앞으로 더 출마를 하지 안을 않아야 되거든요 출마를 안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의 정치적 영향력이 끝났느냐 아니죠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계속 뒤에 숨어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그 펼치려고 할 겁니다 그러려면은 여기에 뭐 예 이재명 대표의 협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역구를 이어받을 사람도 이재명 그 꽃 내리꽂고 그 다음에 자기 김진표 개라고 모여있는 사람들도 이재명 대표가 다 이렇게 건사해주고 또는 뭐 당에서 뭔가 또 자리도 하나 만들어주고 요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줄 거란 말이야 안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꼬장을 부리는 겁니다 김진표는요 유명한 내각제 세력이죠 대놓고 내각제를 떠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놓고 개헌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니 진짜 개새끼 아닙니까 윤석열 독재정권 하에서 이 검사 독재 하에서 지금 개헌 얘기를 하게 생겼어 지금 김진표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지금 김진표가 막판에 이제 굽힐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왜 이제는 이제 여기서 더 고장을 부렸다가는 김진표 개로 몰려있는 자기들이 꼬붕들 다 날라가게 생겼거든 제가 볼 땐 그래요 김진표 개로 분류되는 사람들 다 날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땐 김동연도 제가 알기로는 김진표 개로 알고 있는데 이참에 정말 소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똥파리 소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예의리님 노무현 추도식에서 내각제 얘기할 때 알아봤다고요 그렇죠 국회 부의장이 대신할 수 없는 건가요 해처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회 부의장이 대신할 수도 있는데 아니 아니요 국회 부의장은요 의장이 자리를 비운 경우에 외국에는 나가야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참 그런 거죠 자 오밤중인 뉴스 제가 조만간 김진표 개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쫙 한번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진표 개도 이번에 공천을 못 받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밤중인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후원해 주신 분 소개를 해드릴까요 조금 전에 행복님 후원해 주셨고요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후원자 명단이 안 뜨네요 하하 이거 참네 아 예 후원해 주신 분들 꽤 많이 있는데 오늘 제대로 소개를 못 드리게 됐네요 자 꼭 알려달라고 하셨고요 제가 꼭 할 수 있도록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요 늦어도 다음 주 중에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오밤중인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어김없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MO